가늘줄 모르게 가버린 시절 그날의 고운 꿈 어디로 갔나 내 손을 잡으며 이야기하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나 세워라 너만까지 사람은 왜 데려가니 세워라 너만까지 사람은 왜 데려가니 노을진 창가에 마주 앉아서 웃다한 말들이 너무 많았지 영원히 못 잊을 그리운 두가 그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나 그 사람은 왜 데려가니 세워라 너만까지 사람은 왜 데려가니 세워라 너만까지 사람은 왜 데려가니 노을진 창가에 마주 앉아서 못다한 말들이 너무 많았지 영원히 못 잊을 그리운 두가 그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나 이 at-게 오늘만의 아쉽게 돈벨이 못하시게 끓이 날아가니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